조금만 알아내면 가겠는데 그 문을 모르겠어 피는 다 차긴 찼는데 지하 가는 길을 모르겠어 길만 알면 가겠는데 길을 모르겠어 건물 뒤쪽이나 뭐 다른데 있나 가는 길이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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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몰라서 못하겠어 위치를 모르겠어 길을 모르겠어 끝 그래도 하나 성공해서 점수 더 많이 받을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지? 감사합니다. Unpacked in the larder and brought upstairs to me. All by men and women who work for me. Who are indebted to me. Crawford Starrick. For their jobs, the time, the very lives they lead. They will work in my factories and so too shall their children. And you come to me with talk of this Jacob Frye. This insignificant blemish who calls himself assassin. You disrespect the very city that works day and night so that we may drink. This miracle, this tea. I'm nearing the end of my research. Our beloved London shall not suffer such a bothersome fool for much longer. And what of her sister I've heard of? Miss Frye. Miss Frye shall be gutted. Soon enough. Delicious. Sorry to interrupt initiate. Thought you'd like to know that Sean and Rebecca got away from Odsoberg. Berg runs a unit called Sigma Team. Violet DaCosta is his tech support. They've been hunting and killing assassins for a long time. Well, he's hunting and killing assassins. And I was hunting. But now I'm learning. There's no Jack. Oh, Thanks. She's hunting with you for a long tim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현실세계에서 뭔가 일어나나봐 그죠? 나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게임 자체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정보를 찾는 거거든. 자신의 DNA 속에 상당히 높은 사람 그런 거 찾아가는 건데. 예전에는 그 시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미스 프라이, 당신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희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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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을 수준으로 시작했을 때. 그의 희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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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을 통해. 내 과거? 내 과거 아는 사람 꽤 있을 건데. 내가 다 얘기해줬는데. 내가 벌써 다 얘기해줬지. 내가 원래 또 과거가 없는 남자잖아. 이건 뭐야? 岩 가위가 나은 사람이신 거지. 잘 안해 네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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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덍 레벨 4가 됐죠 레벨 5가 되어야되네 이스토어에 접속할 신규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이건 뭐지? 뭔지는 몰라도 뭔가 있었어 개꿀이죠 이스토어에요 나 이거 시즌패스 아닌가 보다 보자 이스토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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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싼데? 안 사야지. 너무 비싼데? 안 사야지. 수입을 회수하고 갱단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우리 갱단 업그레이드 너무 안 돼 있어. 돈이 안 돼 지금. 아 나중에 하지 뭐. 우리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이걸 오픈해 놨기 때문에 빠른 이동으로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은 금방 저까지 가니까 개꿀이냐. 그 다음에 또 일참. 나 또 일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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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에 이제 다시 또 업로드하고 있어 예에이 됐어 개꿀이잖아 새로운 소식을 받으러 갑시다 또 어떤 퀘스트가 진행이 되죠 겁나 자연스럽게 개판치 그럴 수 있지 어세신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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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도 하던거 있는데 마무리해야 되는데 스타벌이 박사님의 기술을 통해 스타벌이 박사님의 기술을 통해 스타벌이 박사님의 기술을 통해 스타벌이 박사님의 기술을 통해 이 건가 막히는 거에요 하지만 스타벌이 박사님의 기술이 도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 이렇게 기술을 통해 아, 아냐 처음으로 안전하게 되었어요 장클레아들아 기상캐스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관한 면을 보면 그녀의 이름을 알려줄게요. 바로 이곳에 관한 면을 네, 잠시만요. 에이 면을 부터에 이곳에 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방역에 의해 주의하여 감사합니다.